자 이제 1번부터 세세한 문화개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다 듣고 완벽하게 이 문제들 자기 걸로 챙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를 보고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좋아요 가는 백연호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 뭐 그림을 보니까 메소사우루스, 글로스프리스, 판기아 모양 딱 만들었을 때 이들의 분포 영역이 이렇게 그림상이 표시가 됐거든요 요게 이제 백연호가 주장한 대륙이동 증거 중 화석분포 자료에 대한 어떤 상황이죠 맞지 그리고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스프리스 백연호가 화석기록의 어떤 증거로서 대륙이동의 증거로서 제시했던 저 생물체들은 그래 이름도 알아두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는 해구 주변에서 측정한 자료다 일단 이 그림을 보니까 음향 직진 분석 자료인데 일단 이 동네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중앙 해령을 가로지르는 ㄱ, ㄴ 지점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해령이 있고 해령 정상부에 갈라진 틈인 V자 열곡 그걸 나타내는 자료 같은데 그죠? 여기 해구가 왜 있어? 어 됐지? 그리고 수심을 봐도 여기가 수심이 2km 이 정도가 3km 정도 밖에 안돼 그래? 수심을 봐도 이건 해구가 될 수 없어요 해구는 대체로 심해저 평원보다 수심 더 많이 깊어야 되니까 한 5,000m, 6,000m 보다 더 깊은 그런 정도가 해구가 돼야 된다고 맞죠? 음 그래서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쑥 파인 어? 그런 해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해구에서의 어떤 깊게 파인 어? 지역인지 해령 정상부에서 살짝 파인 열곡을 나타내는 건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요 제가 뭐 안 드린 말씀이 있겠습니까? 자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길다 됐고요 정답 3번 자 1번 넘어갑시다 다음 2번 문제 중심별의 진량이 다른 생명관인 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단 중심별은 주기월성이다 자 요것도 일단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보기를 읽고 풀기 전에 그림만 딱 봤을 때 바로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나 많이 강조했었던 건데 이 그림으로 보면 생명관인 지대 폭이 여기서의 생명관인 지대 폭과 여기서의 생명관인 지대 폭이 왠지 이쪽이 폭이 좁아 보여 어? 하지만 그래? 아니지 x축이 0.01 0.11 이게 x축이 등 간격으로 표시된 게 아니에요 맞냐? 어? 딱 봤을 때 대충 로그 스케일로 표시된 듯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가로 폭만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중심별이 주기월성이면 별의 진량이 클수록 광도가 큰 거잖아요 광도가 클수록 생명관인 지대는 중심별과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그게 기본입니다 자 중심별로부터 생명관인 지대까지 거리는 진량 기역인별이 태양보다 멀다 진량 기역인별에서 생명관인 지대까지 거리 그 다음 태양은 태양 진량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태양 되는 거죠 그렇지 어? 진량이 기역인별이 태양보다 가깝고 생명관인 지대 폭은 진량 기역인별이 태양보다 좁다 이거 맞는 거라고 생명관인 지대에 머무는 기간은 행성 A가 지구보다 짧다 자 중심별의 진량이 작을수록 중심별의 수명이 길지 주기월 단계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생명관인 지대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기간은 기역별 주변이 훨씬 더 낀 거예요 따라서 행성 A가 지구보다 길어야 됩니다 정답 2번 ㄴ 요런 것도 봐봐 ㄴ 보기를 잘못 봤어 얘가 폭이 넓어 그러면은 이제 뭐야 정상적인 어떤 학습을 조금만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억디그 틀린 거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야 내가 뭘 잘못 봤나 요걸 한번 더 따져 봐야 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선택지 조합에서 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됐고 다음 3번 마그마 생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BC를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암석 용융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는 보니까 열점 그리고 C는 섭입대 그리고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쭉 올라가다가 대륙지각 하부를 열을 가해서 녹이는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 그 영역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죠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고 여기도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되고 여기는 이제 대륙지각이 용융되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물론 이제 얘네들의 어떤 화학조성 혼합에 의해 안사람질 중성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분출되기도 하겠죠 좋습니다 자 A 마그마는 니은 과정이 의해 생성된다 A는 압력 감소에 의한 거니까 니은 과정 오케이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에서가 B에서 보다 낫다 A는 이렇게 맨틀 물질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마그마의 온도는 한 요정도 온도값이 되는 거야 대충 봐도 한 1200도 1300도 이 정도 되는 것 같네 그치? 근데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질 암석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 때문에 앗 뜨거워 하는 거지 열 받고 화들짝 놀라갖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B 구역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된다고 그럼 이 마그마의 온도 해봤자 어때요? 1000도씨 조금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안 그래? 그래서 평균 온도는 A에서가 B에서 보다 높다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무암을 만드는 마그마랑 현무암이나 반류암을 만들 수 있는 마그마랑 유문암이나 화강암을 만들 수 있는 마그마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달라요 알겠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용융점 온도 자체가 멘틀 물질의 용융점 온도 보다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점 온도가 더 낮다 그런 말로도 이제 결국은 같은 뜻이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자, ㄷ 마그마의 SI오탑력은 B에서가 C에서 보다 낮다? B가 높아야지 그렇지? C랑 A는 고철질 염기성 마그마 SI오탑력이 적습니다 좋아요 정답 1번 ㄱ 마그마의 평균 온도 이거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챙겨가면 되지 그렇지? 용융 곡선을 보고도 온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함성의 용융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걔네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됐다는 것 자체는 별로 온도가 안 높은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